아... 그랜드 파이널로 갑니다! 자, 그랜드 파이널 진정한 결승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을 이제 세 번을 이기는 선수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거네요 좋았어 좋죠? 하하 장관 선수 그때 지금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야, 피! 저, 너무 좋아요 상대 회피 있구요 자, 저거 재키의 강한 점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잡기로 걸리고요 일어날 때 아... 하단퀴 못많은 모습 부득이 탔습니다 부득이 탔어요, 진짜 자, 대신호킹 맞구요 자 두 잡기 걸리고요 약간 벽이라서 약간 힘든데 비킬 야, 투킬이 저렇게 잘 때리나요 잡기 피하고 완전 칼인데요 어 통과 맞구요 가드 잘하구요 너무 잘하구요 가드 너무 잘하구요 PK! 아, 디싸이! 자, 총발 물이 올랐네요 레디이! 고! 자, 헤어 이제 끊어줘야되는데요 이거 이 흐름 끊어야되는데요 Money 자, 구르기 측면 구르기 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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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나오려고 안가림 어어어 이야 배턴 좋아요 따라가는 혜원장 자 니킥 잘 들어가구요 자 옆차기 이탈 맞구요 스매시오퍼 안맞구요 수잡기 약간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아아아 이야아 자 저 잔의 그 점프에서 발로 차는 저 기술이 타이밍이 약간 이상해서 막기 막기가 되게 어렵죠 익숙하지 않으면 상당히 막기 어렵습니다 그걸 잘 노리면서 혜원장이 한판 가져가구요 2라운드 보조 스테이지 장스테이지인데요 스테이지 호취가도 잘하구요 엑재킥 못풀구요 아 엑재킥 못푸는 모습 긴장했나요? 방향이 안보이나요? 아아 오케이 에이브스피 점프 잡기 활용하면서 높여야 됩니다 약간 못피구요 에이브스피 엘보 오케이 이번 라운드 케이스 총만 부어야 되거든요 지상 오류가 피하려고 측면에서 확장사 넣고요 자 새끼 좋아요 과감하게 타이밍을 떠주는 게 시작 엘보 걱정권 엘보 엘보 잘 맞고요 자 스레쉬 콤보 콤보보죠 여기서 자 구르기를 엘보로 대출시키면서 상당히 긴장된 순간입니다 엘보 기본잡기 당하고요 잡기를 굉장히 앉아서 잘 피합니다 PK도 꼬박꼬박 잘 넣고요 자 콤보 났습니다 아 콤보 약간 필수가 있고요 어 잘 일어나야 돼요 잘 일어나야 돼요 디디디 디디디 아 디디디 오 엘보 야 정말 의지의 승리입니다 정말 야 침착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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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합니다 야 자 몇 판 1대1 아니에요? 자 1대1의 상황에서 자 정말 정말 침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저게 왜 저게 맞나요? 자 아 약간 아쉽네요 자 잘 때리구요 안들 잘하구요 비 비 스트라이크 자 옆작기 호프이 뭐야 옆작기 계속 방황하네요 하단 자 아 2타에 다운타올 하면서 자 디디따가 자 다르기 잘 안걸리죠 디디따 안걸립니다 제 키가 다르기 안걸리기 진짜 힘들거든요 안걸리고 있어요 제 키가 짓으면 좋습니다 한숨 한숨을 생각하고 내민다는거에요 잡기 자 저거 다돌 아 아 약간 안타까운 모습 갓라운드 부르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진짜 판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맞고 잡기 잘 피하구요 아 측면 잡기 잘 풀구요 자 일단 스납트로 병화로 맞추고 아 잘먹었어요 너무 잘먹었어요 이런거 하다가 아주 뼈아프죠 일보 아 2타에 카운터하는 따라가야됩니다 자 로우스피킥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게 때리거든요 자 하얘기 호프킥 콤보 너무 깔끔하죠 어 스매시 어쨌건 아 너무 좋아요 우와 우와 이야 정말 정말 짐작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런걸 노린다는거 오케이 자 오케이 저거 당하면 괴롭죠 자 스매셔퍼 마무리 마무리를 할 것인가 자 딱 집착하게 뒤로 뛰어가는 엘보 엘보 점점 점프해서 맞구요 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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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끌고 왔습니다 정말 그 강하다는 해운언장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목 앞에 까지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하나입니다 딱 하나 진짜 하나면 됩니다 자 첫번째 터너머트 자신의 이음으로 물들이는거 다 딱 하나면 됩니다 짠선 자 플래시킥 좋아요 수수가 거의 없어요 스피드 소드 엘보 자 자 잘 들어가구요 그죠 아단킥 다 내줄라단킥 맞으면서 태형 잡고 자 맞으면서 잘 맞구요 자 두자킥에서 활용하는데요 두자킥에서 잡힐겠습니다 자 유리 잡힐 자 누워지 자단글리기에서 자아 자 패턴 너무 좋습니다 아아 점프킥까지 자아 자 이렇게 쉽게 냈을건가요 한판을 그렇게 쉽게 힘들게 개놓고 붙어야되네요 달라붙어야되요 스페서드 스페서드 잘 들어갑니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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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하단 자 확정 잘되면서 자 말하기 저도 말하기 정말 힘들지만이 자 부탁이 너무 잘하구요 분모 약간 스페서드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 때렸어요 진짜 잘 때렸어요 아 자 아 귀찮은 순간 자 한 딱 한 라운드 남았습니다 장강 갑니다 한라운드 남았어요 에이브 에이브 슬란트 이브 피 잡기 피해지구요 바르셋은 운수 게이 맞구요 역전권 바단 게이 자 잘 막아야됩니다 역전권 바단 슬란트 에이브 에이브 자 정말 마지막까지 왔네요 정말 매치 포인트입니다 두 선수 중에 하나는 1등이 되고 하나는 2등이 되는 그런 순간 자기 첫 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다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이기고 싶을 겁니다 정말 자 라운드 스테이지도 가장 좁은 가장 험악한 그런 스테이지가 나왔어요 자 데시앤머 돌리구요 발에 약간 안 맞았구요 자 발 좋습니다 경쟁 너무 잘 펴구요 DP 아 콤보 보죠 자 콤보 잘 들어갑니다 앉아있었네요 자 데시앤머 킥 자 콤보 너무 rebo 약간 약하구요 그 트위치 킥 마지막 상단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뒤로 빠지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강수돈분대요 정말 강수돈데요 이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2킥 자 급하게 가면 안됩니다 급하게 가면 안되요 서로를 지금 잘 아는 성격이기 때문에 급하게 통하지가 않아요 하단킥 2킥까지 잽 오케이 자 잘막습니다 안맞아요 자아 측면에서 역전권 잡퀴 피하구요 오 잘막아요 이야아아아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신중한데 레디 고 자아 스탠딩기 자아 닉킥 자 콤보 다 왔습니다 지금 야 콤보 너무 좋아요 자 콤보보죠 자 닉킥 콤보 으아아아아아아아 보죠 마지막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급했어요 급해요 너무 설레입니다 너무 설레요 미칠것 같아요 자 역전권 자 비트 좋아요 비트 좋아요 여기서 몇가지 베르킹단 자 기본찾기 자 누가 될것인가 오 정말 준비하는 순간에 자 셀스게임이 여기서 아아아아 콜보 비해야되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anyhow 마주 야 이거지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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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á студ 다음에